유니버설 발레단 수성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최고 권위상인 분호하드 라당스 최우수 여성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다섯 번째 수상인데요.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레리나 강미선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무용계 최고 권위상을 수상했습니다. 분호하드 라당스 조직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 수상자로 강미선과 중국 국립발레단의 추윤팅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강수진 이후 김주원, 김기민, 박세은을 이어 한국인으로는 다섯 번째 수상자가 된 겁니다. 시상식 후 이틀간 펼쳐지는 무대에서는 이동탁 발레리노와 함께 한국적 요소가 담긴 미리네길과 춘향 두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한 강미선은 한국 발레단 역사상 최장기 근속한 발레리나입니다. 발레단의 모든 레퍼토리를 섭렵한 베테랑일 뿐 아니라 출산 후 복귀작에서도 탄탄한 테크닉과 원숙한 연기력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반을 발레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10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춤을 추고 싶습니다. 한편 올해 문화드 라당스 심사위원으로 전 마린스키 발레단 솔리스트이자 현 유니버셜 발레단 지도위원인 유지연이 선정됐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신새롬입니다.